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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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뭐예요. 또 엄마가 뭐예요. 맛있죠? 드실 거예요. 특별히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육군에 대한 사랑 특히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미력 하나만 국민본부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구원해 주십니다.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자랑스럽고 저희 Bethany가 이곳에 그냥 trava. 우리 집사람 한 번 해볼까요? 이럴수가 싶어서 이곳에는 여기가 세우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안군지단 홍성만 상사라고 합니다.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와보니 너무 행사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24살 맞이로부터 막내 2살까지 7남 2녀를 둔 아버지입니다. 항상 아이들 식사부터 해서 등원까지 언제나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이상없이 챙겨주는 아내한테 고마우며 아이들 낳고 키우는 동안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건강하게 서로 아껴주며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